여러분, 이 넥선 같은 그런 대기업이 사기를 치면 됩니까? 여러분들 보면 참 딱하네요. 넥선이 게임의 성류를 조작한 그것이 이번에 그냥 거의 관청으로부터 그냥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받았네요. 여러분, 이 넥선 같은 대기업이 성류를 조작하는 겁니다. 기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여기도 사기, 저기도 사기, 거기도 사기, 여론조사도 사기, 선거도 사기, 통계도 사기, 게임도 사기, 무슨 전셋도 사기. 그게 온 전신의 사기인 겁니다. 나 참. 넥선의 확률 조작. 어제 여러분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어제 공병호 TV를 보고 한 분이 남긴 글이 그지 않습니까? 아들이 군대체 복무로 아주 큰 배를 탔는데 아들이 전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배가 워낙 커가지고 기름을 한 번 넣을 때 보통 200톤을 넣는데 일본 사람은 정량을 넣고 한국 사람은 정품은 정품인데 3톤 정도 빼먹고 중국 사람들은 물을 타가지고 불량품을 3톤 정도 후려쳐 먹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여러분들 한 분과 만나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제 고문서를 굉장히 오랜간 수십 년 동안 고문서를 한국 관련 고문서를 수집해 왔는데 그 고문서를 여러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 세계인이 한국 관련 고문서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팔려고 이렇게 가격 협상이나 이런 걸 할 때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란 거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고문서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쏘기거나 이렇게 한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넥선 같은 회사가 여러분들 자사에서 파는 그런 게임에 대해서 그런 성류를 조작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만일 이런 사건이 아마 미국에서 발생했으면 소비자 손해배상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았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몇백억 정도 때리더라도 정관들 사용해가지고 대형 로펌을 쓰면 몇백억이 몇십으로 줄어들 거고 그 줄어든 액수의 일부를 뭡니까? 대형 로펌하고 정관 변호사들한테 주고 이렇게 해결하겠죠. 정말 행편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몰래 확률을 낮춰서 우리 아이들 돈을 빨아먹은 넥선의 역대 최대 과징금이 때려졌다.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를 운영하면서 소비자 몰래 유료 판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고의로 낮춘 넥선코리아가 게임사 기준 역대 최고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성률을 조작한 거죠. 아마 이 조작한 실무자들은 뭐 그런 게 없었을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그리고 재수 없어서 걸리게 되면 그냥 뭐죠? 정관 변호사 쓰고 대형 로펌 쓰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윤리 수준인 겁니다. 넥선 같은 대형 여러분들 게임사가 아이들 여러분들 코홀릭 여러분들 돈을 확률을 뭡니까 성률 성률 확률을 그렇게 조작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어마어마하네요. 116억 4200만을 부과했는데 이 116억 4200만 원이 성률 조작으로 취득한 이익의 몇 퍼센트를 때렸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과징금 받았던 게 1억 8500만 원이니까 이 회사만 일으켰냐 이야기죠. 그렇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나라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하게 발달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대기업들이 이런 일을 하니까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인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을 조작한 거죠. 게임 확률도 조작하고 선거 결과도 조작하고 여론조사 결과도 조작하고 통계 결과도 조작하고 주가도 조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 참 이제 과징금 116억 4200만이 부과됐는데 아마 블록 소송 같은 거 하고 이걸 또 낮추겠죠. 낮춰 가지고 정관 변호사들하고 이런 대형 로펌들하고 나누어 가지겠죠. 116억을 한 50억을 낮추면 56억이 남지 않습니까. 56억 가운데 일정 퍼센트가 이제 변호사 비용이 가고 그다음에 대형 로펌들이 먹겠죠. 그런 식으로 부패구조가 날아가 돌아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한 게임만 한 것이 아니고 버블 파이트에서 뽑기용 아이템을 이용한 기만행위도 발견됐다. 당첨이 절대 나오지 않고 다섯 개째부터 일정한 당첨 나오는 구조로 변경은 운영해왔다. 완전히 사기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회사 문을 닫게 해야 될 정도로 범죄인 겁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윤리 수준을 보게 되면 그냥 똥 밟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재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발견됐으니까 정관 변호사 써 가지고 과징금 좀 낮추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모든 게 다 조작인 겁니다. 통계 조작, 여론 조작, 선거 조작, 숫자 조작, 게임 확률 조작, 프로듀스 101 조작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입장문을 내고 이용자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한국은 아직도 기업들 천국인 거죠. 공정위 심사 과정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살펴보니 공정위의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사법부 여러분들 정관 변호사 써 가지고 여러분들 이의신청하게 되면 깎을 수 있으니까 백 몇십억 낼 필요가 없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패라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있는 죄는 없앨 수 있고 횡량도 얼마든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닌 거죠. 하도 조작을 많이 봐 가지고 이것만 좀 조작입니까. 넥슨이라는 게임회사만 조작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게임회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관행상 이런 행위를 해왔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됐으니까 이제 밝혀진 거죠. 얼마 전에 또 대형정권사 9분대에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고객돈을 수천억씩 넣으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이쪽에서 옮겨 그럼 범법행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대충 묻을 겁니다. 대충 묻고 혹시 여러분들 소비자들이 소송이라도 걸면 또 정간배운호사 써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대응하면 되는 거고 말이 되냐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대형정권사 9군데에서 돈을 돌려막기를 한 행위가 말이 되냐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듀스 101 이렇게 엄청나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프로듀스 101 여러분들 그 오디션 여러분들 그런 선발대회를 조작을 해 가지고 전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집행한 사람이 또 감방에 나와 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다 여러분들 안준영 pd네요. 재입사했네요. 그러니까 정말 참 대단한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바늘도독이 소도독이 된다는 이야기처럼 한 사회가 윤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기 기만 위정 조작들이 사인들 간의 거래에서 행해지다. 그게 점점 확대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선거까지 그다음에 게임회사 이런들 성률까지 다 조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암시협호점 사회 전체가 뭐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은 그다음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조작 사기나 이런 게 그리고 또 사기나 조작이 하면 수익금이 많으면 그걸 또 이런들 그냥 고소고발에 이런들 해당되면 또 변호사 정간 변호사 써 가지고 이런들 빠져나오면 되는 것이고 대형 높음 써 가지고 빠져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옳은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선거 조작 이 통계 여론조사 조작 이런 부분을 엄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그냥 그 자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윤리 기반이나 이런 것을 다 붕괴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넥슨 같은 회사가 여러분들 그렇게 성률 조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면 그냥 대통령만 남으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도 문제가 있는 건데 국민들 수준만큼이라면 정치가 이루어지니까.